아빠한테 세배할 사람? 아빠가 용돈이나 뭐 줄 건데? 그러게요. 그러게요? 너는 그런 말 듣지 마지마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절. 옳지. 건강해라. 아빠가 문화상품권이야. 좀 이따 아빠랑 책 사러 가자. 너희가 보고 싶은 책 사게 해줄게. 알았지? 어떤 책 살 거야? 터맥 하자. 터맥 하자 그만해. 이성아는 어떤 책 살 거야? 공룡도 그만해. 너는 이제 문학 책 사 문학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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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학은 뭔데? 저는 사실 어린 나이에 책을 많이 안 봤었어요. 우리 아이들은 뛰어놀고 좋아지면 책 보는 것도 좋아하거든요. 다섯 살 되고 하니까 자기들이 한 번 골라보는 건 어떨까. 저기 책 많고. 많지? 이거는 책만 살 수 있는 돈이에요. 여기서 자유롭게 북샵핑하고 아빠랑은 위에 한층 올라가서 다섯 시에 만나자. 슈퍼맨이 돌아왔다 166화. 오늘도 너를 배운다. 쌍둥이는 어떤 책을 고를까요? 터맥 하자 집 어디 있어요? 터맥 하자 집 어디 있어요? 터맥 하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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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책 아닌데 사도 될까? 응 안 될 것 같은데 그럼 아빠한테 솔직히 솔직하게 말해봐 아빠가 오자 해줄 거야 서준이 문방구 갔어 안 갔어? 갔어? 솔직하게만 얘기하면 그러면 아빠는 정말로 안 얻네 넌 책 안 걸릴 거예요? 어? 어? 너 그럼 아빠한테 혼내면 어떻게 된다 이거? 같이 같이 빨리 책 사 나 책 사는데 그거 사지 말고 책 사 어? 잘 잤어 괜히 좀 미안한가 본데요? 이거 좀 와봐 내가 진짜 웃긴 거 보여줄까? 이거 따라와봐 응 진짜 웃긴 거 있어? 진짜요? 되게 웃긴 거 보여줄까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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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바로 그것은 서점 안에 있는 장난감 콩이 천사 넌 책 안 걸릴 거예요? 어? 지금 안 걸릴 거야 이거 다 하자. 이거 다 나오. 여기에서. 응. 이거 사지 말고. 장난감 갈까? 아니. 서조이로 책 사러 가자. 서조이로 책 사러 가자. 내가 뭐 할 게 있어. 바보. 테크 위에서 가자. 아. 나는 이 쪽 고구를 설매 카드. 이거. 이거. 아 맞다. 아빠가 우리 고구를 2층 올라가기도 했잖아. 내가 왜. 내가 내 주래요. 만삼천 원이에요. 만삼천 원. 이거 내 주래요? 네. 여기요. 내가 사줄게. 네. 다섯째 됐어요? 아직 안 됐을 때 20분 남았어요. 20분 남았어. 어떻게 인정을 할 것인가.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야지. 혼자 있는 시간의 힘. 이게 책이네 이게. 꼬끼리로 살자. 빙그르르 설레 도둑밤. 이 형 알아? 공원의 밤 품이고. 이러면 돼. 이러면 돼. 이러면 돼. 이러면 돼. 어디야. 흐르르 흐르르 흐르르. 흐르르 흐르르. 흐르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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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흐. 하얀 미아파. 사랑이 잘 지내죠? 보고 싶네요. 좀 피고 가면 안 될까? 우리 같이 여기로 그래 사은아 서준아 안녕 나도 가보자 왜 여기 뭐하는 거야 아 여기는 손톱 발라줄게요 수고하세요 그런데 저 이거 뜯어주지 언니 이거 돼 이거 손톱이에요 예쁘다고 생각하니? 나도 예쁘죠 네 어디 손가락에 발라줄까요? 여기 서준이 엄마랑 이런 데 와봤어요? 네 우리 집에서 이거 있어요 서준아 너 엄청 귀엽다 예쁘다 아빠가 좋아하는 거 서준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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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일런물 왔어 너 이거 어디서 간 거야? 어 저기 멀리에다 못 낀 거야? 응 난 지금 이거 매니저 하고 있다 네 몇 시에요? 지금 5시 다 됐는데 5시 5시 다음에 엄마야 올게요 잘 가 얘들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뭐 샀어? 깜깜 너 매니큐어 뭐야? 어디서 발랐어? 책은 뭐 샀어? 네 아, 잘 살았어. 나는. 고이.